119 파출소에다 신고해놨으니까 누가 와도 금방 올 거야. 좀 괜찮아졌어? 아니요. 뭐 때문에 그렇게 놀란 거야? 정말 여기 와본 기억이라도 난 거야? 잘 모르겠어요. 꿈에서 봤던 무서운 장면들이 막 다 뒤죽박죽 떠올라서. 어떤 장면? 아... 모르겠어요, 뭐가. 뭐가 맞히지? 좀 한번 크게 쉬어 볼래? 괜찮아. 아무 일 없을 거야. 괜찮아. 내가 10초 만에 웃게 해줄까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눈물이 나는 걸요. 땅껌이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.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. 겨울은 가까우네.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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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하게만 내가 아니 이렇게 그대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것 좀 그런가 웃었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